산업화, 민주화, 다음은 저질하다 누구도 그러나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양상훈 칼럼 주필이죠 오늘 칼럼의 가장 제목이 산업화, 민주화, 다음이 저질화인가 싸움에도 수준이 있는데 왜 여당 야당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냐 이런 이야기를 양상훈 주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질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조선일보의 대표 농객들도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저질화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저질화는 그냥 사람 수준이 좀 낮아진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당 야당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무엇보다 그 수준이 낮아서 혀를 차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는 것 자체도 희한하지만 그 내용이 내부 총질, 체리 따봉, 북질러 등 민망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가지고 정치권의 인물이라든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이것이 양상훈 주필이 하고 싶은 그래서 산업화도 했고 민주화도 했는데 그다음에 저질화 이게 왜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 부분에 이런 게 등장합니다 한국 정치는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를 넘어왔고 시대마다 소명이 있었고 그를 완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이 산업화 민주화다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수준 있는 정치가 올 것으로 믿고 기대했다 그 기대는 차츰 깨지고 있다 점점 더 수준 낮은 인물들이 정치를 하니 얘도 막 가고 얘도 막 간다 수준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선거 사기가 훨씬 더 큰 문제잖아요 그걸 일체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좀 낮으면 좀 듣기가 민망하고 보기가 좀 민망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데는 크게 기회 안 하지 않습니까 사기질 산업화 민주화 사기화를 언급해야 되는 거죠 이 조선일보의 대표 농객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강만 때리는 글을 쓰니까 글이 뭡니까 붕 하늘에 떠 가지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친구들도 핵심을 공략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지 계속 외강만 때리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질이 멸려란 것은 좋은 정치 자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또 무슨 모른 모임 청년부터 성장할 시스템이 없으니 출세주의자들만 북적거린다 어느 분야든 A급 인재는 정치를 외환한다 당에서 대성부도 못 내고 외부에서 와야 했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와 모처럼 뿌리를 내린가 했더니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을 조선일보의 주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와 모처럼 뿌리를 내린가 했더니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와 모처럼 뿌리를 내린가 했더니 이준석의 지힘으로 됐습니까 이준석의 지힘으로 당대표가 됐냐고요 예론조작 없었습니까 조중동 협조 없었습니까 경선 과정에 선거 협조 없었습니까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뭡니까 이게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은 명확한데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런 메이저 언론사에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양상훈 주필조차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와 모처럼 뿌리를 내린가 했더니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와 모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 광대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사안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신대연님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이후에 저질화된 조직 가운데 최악은 양주필을 비롯한 조선일보 필진들입니다 언론의 본령을 읽고 국가와 시민에 복무하는 대신에 사주일과 회사의 이익을 챙기느라 간과 쓸기를 버린 느낌을 갖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준석 사태에 임하는 주요 필진들의 스탠스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본인들이 진짜 양심과 이성의 입각한 논술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당신들이 진짜 양심과 이성의 입각한 글을 쓰고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는 조선일보의 현직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오비 출신들의 농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사태에 임하는 주요 필진들의 스탠스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과거에 김창균 이런 논술 주관의 글도 여기서 소개한 거죠 그분들이 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연배일 겁니다 양주필아 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살 정도 위거나 그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지 너무나 때가 묻었다는 생각하는 거죠 하기에 언론 기자들로 있다는 것이 내가 기자세계를 잘 모르지만 자기가 a라는 주장을 갖고 있더라도 편집부에서 b라는 입장을 여러분들 고수하면 b에 맞춰서 모두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이 정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젊은 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a는 a지 a가 어떻게 b가 되노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차이가 나겠죠 본인들이 진짜 양심과 이성에 입각한 논술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박형숙님 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질 정치에 대한 항상 저질 국민과 그들을 선동하는 저질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시정 잡배로 밖에 볼 수 없는 수준 바닥인 자를 대선 후보 그리고 야당 대표로 만들고 빨간 그런 언론들 또 정치 경력이 아예 없는 자인데도 경선 때까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시켜서 대선 후보와 대통령을 만든 조선일보와 생각 없는 나이든 사람들 양산우 씨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위치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동아의 모든 농객들이 다 합의하던 한뜻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최대의 도전과제 내침 내란에 준하는 그런 선거 사기 문제의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칼럼을 보면 핵심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조금 촉이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나 뭡니까 위선적인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친 김에 이 사람들이 뭘 언급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성을 판단한 주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현장의 격차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당일투표는 손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만든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거소선상 관외 제외투표는 물론이고 청운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남동 가해동 모든 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에서 20%대 차익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선거가 정상이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앞에서 보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겼고 체계적으로 이재명 후보 밖에 사전투표 득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전산프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왼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몇 퍼센트를 훔쳐갔는지를 몇 퍼센트를 뭐죠 더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수정한 거 아닙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래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은 손을 안 댔으니까 진짜 당일투표 득표율이죠 그렇게 여러분 구해보니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처럼 이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차이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0.1% 0.2%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누가 했는가 하니까 제이아 전문가가 급히 여러분들 계산회가 보내준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종로구 보시기 바람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된 겁니다 사직동부터 가해동까지고 그다음 여기는 또 뭡니까 종로구의 이화동부터 시작해서 이와동 해와동 장신제1동 2동 3동 숭일동 모든 동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가지고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동에 있는 투표소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10% 이상 돼 윤석열은 마이너스 10%가 나오는 거죠 그럼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댄 게 아니고 제외투표 관외사전투표 다 손을 댄 거야 거소 손상투표까지 다들 솔직하지 않는 거죠 다들 차라리 나라가 저질화됐으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저질화가 아니고 사기화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사기 중에서도 국가적으로 가장 큰 재난인 선거사기가 가장 일상화된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를 다 덮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의 성동구 사례입니다 종로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손을 대가지고 금호 1가 이재명 플러스 13 윤석열 마이너스 12% 금호 2 3동 이재명 플러스 13% 윤석열 마이너스 12% 금호 4동 이재명 17% 윤석열 마이너스 16%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관내 사전투표 손을 다 대놓으니까 이런 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손을 다 댄 것을 다 수정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1% 2% 5% 6% 1% 0%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게 정상선거지 않습니까 금호 1 금호 2 뿐만 아니고 왕심리 제2동 행당 1동 행당 2동 마장동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그대로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선거를 치렀는데 이걸 검찰이 밝힌 게 아니고 제2아 전문가나 신민디님이 다 밝혀 이렇게 내놓는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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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저지라 됐으면 훨씬 낫다 이야기입니다 저지라 됐으면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3구 대통령의 검천구 사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검천구도 성동구나 종로구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 전국 평균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훔쳐갔는지 전국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8%를 빼앗아가지고 9%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 1%는 심상정 후보와 더했겠죠 윤석열 후보에게 8% 심상정 후보에서 얼추 1%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9%를 먹은 겁니다 그게 총 뭐죠 2918이니까 18%의 표에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그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정상이면 0에 위치하고 있어야 될 건데 이쪽은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뭡니까 9%를 이동시켜주고 이쪽은 표를 빼앗아가지고 8%를 이동시킨 겁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평균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함께는 플러 7%를 밀어주고 윤석열은 뭡니까 마이너스 7%를 빼앗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아니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 이런 걸 왜 모르냐는 말입니다 권성동이니 권영세니 김기현이니 윤석열이니 어떻게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뭔가 아니까 산업화 민주화 저질화가 아니고 산업화 민주화 사기화가 된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냐 이야기죠 거리라는 것이 아무 그냥 뭡니까 매가리가 없이 가슴이 안 와닿고 이 친구들 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게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과학적 발견 그리고 원재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공표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수를 바탕을 해가지고 간단한 엑셀 작업을 통해가지고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고 과학인 겁니다 그걸 그냥 까뭉개자는 거 아닙니까 조선조로 돌아가자는 거죠 통계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조선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참 생업이 바쁘고 그냥 적당히 비겁하면 그냥 살아가겠지만 야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만들게 또 뭘 합니까 여론을 또 조작하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쇠내시키고 그다음에 여론 조작의 그 결과에 맞게끔 뭐죠 전산 프로그램 명화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거 아닙니까 투표가 아니고 사귄 거죠 선거 데이터를 생산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게 이런 게 표를 집어넣고 표를 뺏으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표를 집어주고 표를 뺏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선거 데이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공한 게 전혀 없고 그냥 중앙선거 갈기 위해 내가 자신감 있게 이런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일도 다 바쁘시겠지만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은 본인도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